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평생 아주 태중신앙으로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천국 갈라를 앞에 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짜일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어도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을 믿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11조 아까운 돈 바쳤고 시간 드리고 정성 드리고 했는데 만약 이 성경이 잘못된 거였다 하면 진짜 인생 망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짜일까? 이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온 분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본체는 하늘에 계신 여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을 들어가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 사람을 창조한 분이래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출생과 같은 그 출생을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했는데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출생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출생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완전히 처녀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분일까? 정말 처녀가 얘기를 낳은 게 맞을까? 성경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된 걸까? 그런데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책들을 쭉 보게 되면 예수도 사람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잖아요 로마 병사하고 마리아 사이에 낳은 애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믿는 분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믿거든요 그럴 때 저 사람들은 잘못됐고 우리가 믿는 게 맞는가 정말 천국은 있을까? 지옥도 있는 걸까? 인간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그가 선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했어도 그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하잖아요 과연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정말 내 인생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가끔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새벽같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어떤 때는 욕먹어가면서 전도하고 그럴 때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일까?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목숨 걸어도 드는 걸까? 이것을 진지하게 질문하기 시작한 것이 스무 살 때예요 스무 살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짜일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도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 심각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스무 살 때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신앙 생활은 저는 태중 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셨고 저희 외할머니가 권사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자라나고 중등부 때 중학교 2학년 때 부회장하고 3학년 올라가서 회장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고등부 총무하고 그리고 이어서 2학년 회장 고등학교 3학년 회장 이렇게 교회에서 컸어요 그럼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한 20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성경 말씀이 진짜입니까? 하고 묻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제가 20살 때 하나님께 제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를 내가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살 될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간절할 시간이 있을 텐데 교회가 재밌고 즐거웠고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것은 교회가 좋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좋았고 또 이제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신앙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좋아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게 좋고 교회를 하는 게 좋고 예수님이 좋고 그냥 예배드리는 게 좋고 좋아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목사가 되면 그냥 나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목사가 되면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그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믿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뭐 증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증거가 당신이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라고 부르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전파하는 자가 되기로 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직접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이대로 말씀대로 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이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배운 거고 그냥 좋아서 교회 다닌 건데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로 한 거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맛보할 수 있도록 좀 성경에 있는 대로 좀 만나주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좀 보내주세요 성령을 좀 부어주세요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옵니까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듣고 인도를 받은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믿는 자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라면 나도 좀 되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방언을 준다는데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귀신들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말하는 겁니까 한번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이거 있는 거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듣기만 했었는데 좀 이제는 한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스무 살 때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고 이제부터 저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딱 결심하고 나니까 그럼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건데 설교하는 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체험을 해야 되겠다 말씀이 내가 직접 맛보 알아야 되겠다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누가 뭐래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제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제게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확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2년을 기도해도 3년을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목사 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좀 만나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는데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는데 주제 넘게 목사하려고 하는 걸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게 왼 소리예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 몸을 바친다고 했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학교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는 내가 평생 할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목사가 돼서 내가 가르칠 때 성도들이 다 대학을 졸업한 분들일 텐데 앞으로 점점 그렇게 돼 갈 텐데 그래서 바로 신학교로 가지 말고 일반 대학을 거쳐서 신학교로 가자 해서 이제 일반 대학을 들어갔어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서강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군대 갔어요 군에 갔을 때 감사하게 군종병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군종병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때로는 설교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좀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무반에 가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또 이제 부대가 훈련을 나가기 전에는 부대장에 앞에 세워가지고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군종병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특별하게 잔잔하게 그런 건 있어요 아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보다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있지만 진짜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복학하고 또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위기가 와버렸어요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그동안에 이제 기도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하나님 진짜 만나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무슨 상황이냐 서강대학은 카톨릭 재단에서 세운 학교예요 천주교 카톨릭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 신부님 교수님들이 많이 있었고 수녀님 교수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카톨릭 신학대학교 학장님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리스도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쳤어요 그 과목을 듣는데 그 그리스도 윤리 그 과목을 듣는데 그게 이제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제가 이제 군에 갔고 복학해가지고 이제 2학년을 복학했을 때예요 그리스도 윤리를 가르쳤는데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신부님이에요 카톨릭 신학대학교 학장이에요 이분이 말하기를 구원이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뭐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수님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말하기를 성경 말씀을 볼 때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그걸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정신을 통해서 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사랑 그래서 남을 위한 사랑 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남을 위해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정신 안에 있고 가르침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있듯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의 정신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다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니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고개가 끄떡 아 그렇구나 그 학생 때 일단 교수님을 존경하는 그때에 새로운 학문들을 접하면서 기존 것들을 갖다가 좀 깨고 이렇게 새로운 학문들을 접하고 열린 마음이 막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씀이 더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밧줄을 하나만 줄 수 있겠냐 구원의 밧줄을 세계 여러 나라에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아는 등산 이야기도 또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어찌 한 길뿐 있겠냐 여러 등산로가 있듯이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거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냐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고개가 긋어 그랬더니 뒤에서 또 친구 하나가 신부님 우리는 그때 교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부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수녀님한테도 수녀님 부르기도 하고 교수님 부르기도 하고 신부님 하면서 또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신부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뭐죠?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읽어줬어요 교수님은 모르는 게 아니죠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 카톨릭 신학대학교 학장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 이 교수님이 딱 우리한테 또 묻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뿐이 안 보입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어도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나는 당신 뿐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 고개를 아니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고개가 끈덕 끈덕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베드로가 한 말이 없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뿐이 없다고 한 거구나 그래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 진짜 이렇게 그럼 다른 종교에도 구분이 있다면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될까? 목사가 되면 오직 예수님 뿐이 없다라고 이미 내가 20년 동안 들어온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24년 동안 들어온 거잖아요 계속 들어온 건데 이대로 가르쳐야 되는 건데 목사는 그런데 오히려 더 정말 여러분 세계 이슬람교가요 세계 지금 우리가 77억인데 우리 기독교인 거가 이제 22 뭐라니 20 아무튼 2억에서 20 통계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천주교까지 카톨릭까지 다 합해서 23,45억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슬람교도 거의 20억 가까이 돼요 그들은 마오메시 참선지자고 알라신만이 구원자라고 알라신만이 그들이 믿어야 될 신이라고 믿죠 그럼 그들은 성경에 의하면 다 잘못된 거잖아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힌두교도요 힌두교도요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 믿어요 불교 불교 5억이 넘는 사람이 믿어요 그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야 그런데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힌두교도 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거기도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는 거지 이슬람교도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 받고 불교도 이게 더 이렇게 그 젊었을 때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합리적이고 더 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고 있었는데 더더욱 이제는 진짜 내가 이제 이성적으로는 그 신부님 말이 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나한테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난 진짜 목사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저 신부님 말이 더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나 목사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급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좀 응답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루를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내가 하나님과 타협을 봤어요 하나님 좋아요 그러면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나 만난 걸로 해드리고 목사하겠습니다 타협을 보고 한 가지를 제시한 게 뭐였냐 방언이었어요 방언 하나님 방언만 해주셔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 만난 걸로 해드릴게요 목사 될게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고 헌실한 곳이었냐면 한월산 기도원이었어요 한월산 기도원 이천석 목사님이 그때 집회를 인도하고 그럴 때 거기서 은혜받고 하나님께 목숨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그 이천석 목사님은 다 방언의 은사를 받게 했어요 그 하늘산에 기도원에 가면 다 방언 받게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개새끼도 방언으로 짓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 방언 받게 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 받으면 거기 가면 개새끼보다도 못하게 돼요 아주 크게 거기서도 방언 받으려고 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방언만 하게 해주셔도 하나님 진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말씀대로 된 거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 만나 주신 걸로 하고 목사가 되고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할 테니까 방언만이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방언도 안 주시는 거예요 방언도 그래서 여기 방언 쉽게 받은 분들 그 은사 귀한 줄 아세요? 애를 태우고 난리를 쳐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방언만 해주셔도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신 걸로 제가 해드린다고 했더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언도 안 주시고 결국에는 대학 3학년 들어와서는 그래서 대학 3학년 때는 다 내려놨어요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 안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다 목사 줄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의 친구들과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서로 은혜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친구한테 한 번은 이름도 제 이름하고 비슷해요 저는 이종선인데 그 친구는 이종완이에요 그 친구한테 나 진짜 방언의 은사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뭔가 성경 말씀이 진짜라면 좀 이루어져야지 나는 목사 줄 사람인데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꼭 왜 그렇게 신비한 것을 구하냐 그러지 마 성경 말씀이 중요하잖아 그냥 말씀 믿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저를 권면하고 위로해 주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 저는 아니야 성경이 진짜라면 진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종선아 우리 교회 좀 와봐 왜 우리 교회 부흥이 열렸어 부흥이 좀 와봐 아니 뭐 부흥에 뭐 가 아니야 와봐 왜 나 방언의 은사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내 생각이 난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제가 생각나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래 그럼 한번 갈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려고 하나?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어느 날 저도 막 기도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어떻게 받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너 방언의 은사 뭐 이렇게 꼭 받아두냐고 그랬지 않냐 나한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방언의 은사 구하지도 않았대요 구하지도 않고 그냥 부흥 통성기도 시간 들어가가지고 통성기도 시간에 통성기도 하려고 하나님 하는데 할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해버 했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저한테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이렇게 구하지도 않았으니까 줬으니까 뭔가 터지겠지 하고 막 가가지고 지이야 그럼 난리돼 그래서 놀라서 좋아서 저한테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이렇게 구하지도 않았으니까 줬으니까 뭔가 터지겠지 하고 가가지고 쥐야 그럼 나에게 돼! 난리를 쳤는데 3일 동안 참석했는데 나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나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니 구하지도 않은 친구는 주는데 나는 이렇게 구하는데도 안 주시고 역시 나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닌 게 배해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내려놓자 그리고 나는 아무래도 이성적으로는 내가 볼 때 오직 예수만 이건 아닌 것 같다 타종교 외도 다 그들도 훌륭한 사람 많고 다 나름대로 지성인이고 사람대로 좋은 일도 하고 이런 분들인데 그들도 정말 그 교수님 말씀처럼 그 신부님 말씀처럼 다 그중에 구원의 밧줄 하나 잡은 거지 우리는 기독교라는 밧줄 잡고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잡은 하나의 밧줄 그래 이건 떠나지는 말자 이건 놓치는 말자 그런데 딴 줄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줄 잘못된 거야 그 썩은 동화줄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것 잡아야 돼 이렇게 하기에는 벌써 내 지식이 저 줄도 이제 천국 가는 줄이다 이게 지식적으로 동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만나지지 않으면 난 목사 못 된다 그런데 안 만나주고 이렇게 나한테 위로해 준 친구는 이렇게 구하지도 않은데 주시는데 나는 가서 난리를 쳤는데도 안 주시고 역시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다 내려놓았어요 내려놓고 항상 저는 이제 목사 될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오히려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바빴어요 교회 수련은 다 쫓아다니고 여름 성의학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니까 그런데 제 평생에 한 번 참으로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다 어디 신앙 수련을 가는 걸 다 관뒀어요 왜? 이제 목사가 되지 않으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취업해야 되잖아요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진학을 하든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취업 준비를 하려면 당장 해야 될 게 영어잖아요 영어 그래서 금년에는 이번 여름방학 때는 취업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항상 교회에서 일하고 여름방학에는 바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학원 좀 다니자 해가지고는 다 가는 거 취소하고 다 안 간다고 그러고 학원에 등록을 해놨어요 그때 그때 영어 버케블리 2만 2천 토플 이러면서 방학은 이번에는 영어와 함께 삶다 작정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신앙 수련을 다져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 수련의 그 교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저 2학년 때 다닌 교회인데 그때부터 그 전까지 신앙 수련을 가면 항상 은혜는 받고 와요 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 받고 성격 공부에 다 좋아가지고 오는 거지 은사 받고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딱 한 번 빠졌는데 난리가 나서 온 거예요 회의장을 비롯해가지고 애들 한 20명 갔는데 10명 이상이 방은행사를 받고 온 거야 그전에는 한 사람도 방은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한 번 딱 빠졌는데 난리가 나서 온 거예요 회의장은 얼마나 강력하게 방은행사를 받았는지 이게 안 멈춰가지고 화장실을 가면서도 렐레레레레레레레레 하면서 화장실 갔다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영웅담 이야기하듯이 받은 은사 이야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후배 하나는 방은행사를 받았는데 신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형이 방언연사를 받고 여기서 방언연사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방언연사를 받으려고 같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불덩어리가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나도 되는구나 하고 눈 감고 불덩어리가 오는 게 느껴지더래요 나도 되는구나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이만쯤 거의 다 왔는데 쏙 올라가더래요 불덩어리가 그래가지고 거의 다 왔는데 쏙 올라가는 걸 보고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하는데 혀가 돌아가면서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 돼버렸대 그러면서 신나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항상 제가 하던 대로 했으면 100% 내가 제일 먼저 받았을 텐데 내가 성경은 제가 성경이 체험이 안 돼서 그렇지 성경은 잘 알고 있었어요 태중신앙이고요 성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중학교 때 이미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해가지고 신약성경은 제가 중학교 때 세 번 이상 통독을 했어요 그런데 구약부터 하려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레위기에서 넘어가기가 어렵고 신명기에서 넘어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고비를 못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통독을 못했고 그런데 신약은 처음 한 번만 통과하면 되잖아요 낳고 낳고만 조금 견디면 그러면 이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신약은 세 번 이상 통독을 했는데 구약은 읽다가 하고 쥐어 건너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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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통독을 못했어요 그래도 이미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면서 악한 재판하고 과부의 비유는 교회 좀 다니면 몇 번씩이나 듣는 설교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줄 걸 못 받았나 보다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래 이번에 갔었으면 받았을지도 모른데 내가 낙심해가지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학원 다 등록했던 걸 다 때려쳐버렸어요 다 때려치고 남은 신앙술을 보니까 중고등부 신앙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2박 3일, 2박 3일인데 중등부, 오라수, 수목금, 2박 3일, 2박 3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2박 3일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반드시 만나야 되니까 마지막이니까 물론 그 마지막은 그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은 진짜 진짜 마지막 이러는 상황이니까 진짜 진짜 마지막이니까 2박 3일 한 번은 안 돼 아예 일주일 작정하자 두 개를 다 가자 그래서 지금은 학원 다닐 때냐 이건 내 인생 평생하고 좌우되는 거니까 다 때려치자 그리고는 다 때려치고는 2박 3일, 2박 3일, 수련, 신앙술을 다 신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먼저 중등부 신앙술연회가 있었는데 연세대학교 원주에 있는 매직 캠퍼스에서 했어요 거기에 기숙사를 빌려가지고 숙소로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표장소를 빌려가지고 지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중등부 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학교 아동부 교사예요 그런데 중등부 교사가 아니야 아닌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사들은 다 제가 잘 알고 있죠 전사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냥 은혜 받을 테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참석을 했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중학생 애들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애들이 기도하겠어요 어린 애들이 다 통성기도 들어가면 그냥 주여 몇 번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 들어가면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분명히 한 중등부 애들이 한 25명 정도 참석했는데 그 25명 애들이 웬 미친 형이 왔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가 않아요 난 지금 절박하잖아요 이번에 안 만나면 나는 이제 끝이야 그래서 주님과의 서약한 것에 대해서는 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한 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더 찾으려고 왔으니 만나주세요 그리고 나도 내가 해야 될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난리를 쳤는데 수요일 아침까지 난리를 쳤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못 만났어? 없어? 이제 중등부가 오전까지 끝나고 가고 이제 오후에 이제 고등부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전에 출발해서 오는 거죠 고등부 오기 전에 혼자 있는데 화요일 밤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수요일 하루는 금식하자 이렇게 됐어요 나는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은 금식 기도를 하자 아무래도 금식 기도를 하자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수련회 가서 다 그 식사 시간에 밥 안 먹고 금식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금식했어요 이제 다 갔어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는데 애들이 가면서 방을 청소하고 가긴 갔지만 청소하고 가긴 갔지만 그래도 조금 지저분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고등부 애들이 오기 전에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자 애들이 오면 딱 기분 좋게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방을 청소하는 거예요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보고 계시죠? 아무도 없는 혼자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나 금식하면서 지금 힘도 없는데 이렇게 방 청소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보시죠? 그리고 이제 방 청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올 때까지 혼자 앉아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하다가 아 은혜 받으려면 회계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회계 기도 그래서 회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회계 기도를 하지? 아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의 조명 비춰가지고 말씀 앞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서 회계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그럼 어디부터 읽을까?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자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나가면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나가면서 이제 말씀 속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요한복음 14장 간 거예요 6절 6절 앞에 가는 순간 딱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바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 위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인정한 거에 대해서 회계에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지식적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예수님만이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왜? 주님과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만이냐? 오히려 신부님 말이 맞다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예수님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 분 중에 한 분 마음의 또 그 중에 하나 석가도 그 중에 하나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회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그러다가 그래 일단 회계를 해드리자 내가 일단 아쉬운 판이니까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내가 지금 주님 만나러 왔으니까 일단 회계를 하자 그리고 만나달라고 하자 그런데도 안 만나줬다 아무 일도 없다 그럼 나는 다시 돌아가자 역시 기독교만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 일단은 회계를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기독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위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한 것 회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속으로 그러나 이번에 안 만나주면 다시 갑니다 왜? 내가 동의가 안 된 상황이에요 안 된 상황에서 억지 회계를 한 거예요 지금 회계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읽어나가면서 회계기도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왔어요 왔을 때 고등부 전사님도 다 아는 분이고 하니까 교사들도 다 아는 분들이니까 인사드리고 나 은혜 받으려 왔으니까 전적으로 은혜만 받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고등부 신앙수련회에 같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날부터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비도 내렸어요 또 하필 땅이 젖어 있어 그럴 때도 땅 젖어 있을 때 고민은 되긴 되더라고요 이거 그냥 서서 기도해 무릎 꿇고 기도해 다 서서 기도하는데 저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내가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젖은 땅에 그냥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불을 짓고 고등부 애들이 거기도 한 2, 30명 뒤거든요 고등부 애들이 웬 미친 형이 왔구나 했을 거예요 난리를 쳤어요? 아무 일도 없어 둘째 날 또 계속 시간 새벽부터 계속 오전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 애인데 부회장의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의 부회장인데 그 부회장이 기도할 때 역시 중학생하고 중등부하고 고등부는 역시 기도에 차이가 나더만요 고등부 애들은 확실히 중등부들보다 달라 기도가, 통성 기도가 살아있어 고등부는 그래서 저도 턱심이 나서 잘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부회장이 그렇게 기도를 아주 그냥 울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마침 오후 시간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가는데 마침 옆에 가게 됐어 그래가지고 야, 너 기도하는데 참 뜨겁게 기도한다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 너 참 믿음 좋다 하면서 이제 내가 보니까 너는 그렇게 기도하면 방은행 인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방은행 인사를 구해봐라 방은행 인사를 받으면 기도가 잘 된다? 저는 받지도 못한 주제에 제가 사강대학교 다닐 때 근로장학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학교에서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서 일자리를 받았냐면 도서관, 도서관 일자리를 받았어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주고 또 책 반납하면 가서 서구에다 정리하고 이런 일자를 통해서 일하면서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책상을 고정자석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고정자석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책 미리 갖다 놓으면 그걸 저희들은 다 치워버리고 그래서 좌석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내 자리를 잡아놓고 거기다가 책을 싸놓고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서로 통하는 거죠 저긴 내 자리다 내 자리 이렇게 해서 서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이다 그리고 거기다가는 성령에 대한 책은 다 뽑아가지고 내 책상 앞에 갖다 놓고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 성령,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책들을 갖다 놓고 공부하다가 그런 책들을 꺼보고 꺼내보고 꺼내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체험이 없을 뿐이지 지식은 가득했어요 지식은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런 세계가 있는데 그런데 전부 남 이야기예요 지금 남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확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못 떠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냥 나도 구원의 밧줄을 하나 잡은 건 맞는데 문제는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신 구원의 밧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러나 목사가 되지는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들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보면서 너 기독교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넌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야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이게 기도의 은사인데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의 문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은사도 막 하나님이 주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목요일 밤에 마지막 밤 금요일이면 또 이제 오전까지 집회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으로는 마지막 밤이잖아요 드디어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이제 끝장내야 됐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전사님이 마지막 밤이라고 해가지고 캠프 파이어처럼 불, 모닥불 피워놓고 거리고 이제 동그랗게 이제 막 말씀 전한 다음에 서로 짝기도 하고 부르져 기도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성령 은사받고 능력받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부르져 기도하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드디어 기도다 하면서 마찬가지로 아직 땅이 다 마르지 않았는데 그냥 땅바닥에 무릎 꿇고 막 널리 쳐가지고 주야 오늘 밤 마지막 밤이다 주야 애들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됐는데 그 애들이 이제 끝나면서 기도 끝나면서 서서히 서서히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서서히 서서히 들어가는데 기도 소리가 막 했다가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고 저는 이제 난리를 차가지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뭔가 터질 것처럼 기대를 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애들 3명 정도가 남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한 25명 이상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서 한 3명 정도 남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까 하다가 역시 나는 아닌 김에 그래 목사 된다는 거 역시 아니었어 다 때려치자 관두자 이렇게 하나님 안 만나 주시는데 하고는 끝내자 하고는 이제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내가 고민하지 말자 목사 되느냐 마느냐 서원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 준 거니까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끝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친구가 들어왔어요 친구 전 친구 교사가 들어왔어요 교사로 있는 친구가 교사로 있는 그 친구가 딱 들어오더니 딱 들어오면서 문을 열면서 야 총선아! 그러는 거야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나는 심각해 있는데 아 뭔데? 야 그 부회장이라는 애 있잖아 오 알어 그 부회장 걔가 방은행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기뻤어요 솔직히 오 그래? 그 아이 내가 기도하면 너는 방은행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방은행사를 구해봐라 이렇게 사실은 저녁 먹기 전에 내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 걔가 받았네? 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받았어? 그래 너도 받았어? 어떻게 받았는데? 얘가 하나가 받으니까 나머지 두 명이 주여 나도! 하면서 두 명이 같이 울면서 얘 하나 받은 애 하나 붙잡고 그 부회장 붙잡고 두 명이 막 울면서 막 주여 저도 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교사니까 제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기도를 해주다가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를 해주다가 받았어 그럼 넌 방은행사를 구한 건 아니야? 어 난 구한 건 아니야 안 구했는데 주셨어? 어 안 구했는데 그냥 애들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냥 방은행사를 터졌어 주여 역시 나는 아니구나 구하지도 않은데 애들 기도해 준다고 하나님이 방은행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구했는데도 안 주시고 역시 나는 아니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야 나 교사회가 있으니까 잠깐 교사회 하고 올게? 하고 갔어요 이제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는데 역시 나는 아니야 했다가 갑자기 또 후회가 들어오네 끝까지 기도했었는데 끝까지 기도했으면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낙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불안해가지고 너무 일찍 포기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왠지 왠지 가서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이 왠지가 중요합니다 옆에 이야기했어요 왠지가 중요합니다 왠지 가보고 싶은 거야 왠지 왠지 왜? 왠지 왠지 그냥 가는데 왠지 자꾸 왠지 왠지 그래서 가다가 그 불씨라도 남아있겠지 하고 찾아가다가 돌이켜가지고 그 방문을 똑똑 두드리고 방문을 딱 열었어요 열었는데 거기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병우라는 아이와 고등학교 1학년 제수라는 아이가 둘이 서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 제수라는 아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서가지고 방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짜리에는 2학년짜리에는 그 애를 쳐다보면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막 떨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이 2학년짜리 얘가 선생님 얘 좀 보세요 무서워요 내가 보니까 방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나는 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얘가 방문은사를 받고 얘는 무서워하고 있고 뭔가 애들 곁에 제가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방문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그랬더니 병우가 말하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눈을 떠서 봤대요 그랬더니 이 제수라는 아이의 얼굴이 조금 일그러지면서 무섭게 일그러지면서 얘가 이상하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수한테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둘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형은 기도를 잘하는데 자기는 기도가 잘 안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윗입술이 붙으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바로 성경에 오게 되면 이렇게 방문의 은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은사야 지식은 많으니까 이거 방문의 은사야 좋은 거야 야 그리고 이거 무서워하지마 이거 지금 하나님 은사 받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있으면서 야 성경에 오게 되면 방문의 은사를 받은 자가 통역하기를 위해 기도할 지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우리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얘누가 같이 기도하는데 너는 방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병우 얘한테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자 사실은 나를 내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선생이 양심이 있죠 그래서 병우 먼저 말했어요 병우 병우 그래서 병우를 놓고 같이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세 명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병우에게 통역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통역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방으로 막 기도를 했다가 갑자기 딱 기도 멈추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선생님 형한테 안 주신대요 그 말을 듣고 어 그래? 그 순간부터 나는 걔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 이제 어 그래?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아 야 부회장이 방문의 은사를 받았대 그럼 그 부회장한테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보자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그 부회장 데려다가 우리가 통역시켜보자 사실은 나를 말하고 싶었는데 선생님 체면산 그래가지고 걔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나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딱 같이 또 세 명이서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세 명이서 또 막 지우겠어요 막 같이 와 기도하고 하나님 부회장한테 통역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통역하게 하옵소서 막 기도를 하고 걔도 막 기도를 하고 그런데 또 한참 기도하다가 걔가 또 갑자기 딱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 부회장한테도 안 주신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 차례인가? 하고 속으로 그럼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딱 말하는 거예요 또 아무한테도 안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내 이름은 꺼내보지도 못했어요 어쩜 내가 내 이름 말할 차례가 돼서 말할 줄 알았는지 아이고 주여 하나님께서 꺼내지도 못하게 꺼내지도 못해서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둘이서 가만히 앉아있고 걔는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계속 계속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방언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오 선생님 지금 제가 주기도 못해요 그럼 나는 걔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돼 지금 뭐 분별력이 없어요 나는 자기가 주기도문을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래서 그래? 놀랍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성경의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혼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오고 병원은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계속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걔는 완전히 붙어가지고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러더니 또 한참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오 선생님 이번에는요 사도신경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난 뭐 그렇게 어떻게 받아주는 거 못하니 그래서 이제 또 사도신경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오 선생님 이거 보세요 하더니 성경책 바닥에 떨어진 성경책을 딱 들어요 딱 들더니 그때의 성경이 빨간 성경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성경 옆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 있는 성경 그 성경을 딱 들더니 그런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 딱 가르치더니 손가락을 딱 그르더니 딱 막 그리고 페이지 넘기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대로 막 돼요? 읽어요? 뭐 이런 거예요 손가락이 가르치는 대로 방으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대요 막 그러면서 애가 신나 가지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막 손가락을 가르치고 읽는 거야 막 가는 대로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여기 신앙수련을 가면 핸드북을 만들어요 핸드북 순서 적고 찬송가 넣고 성격 공부 넣고 이런 거 핸드북 만들잖아요 그래서 핸드북을 딱 꺼내가지고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 하고 이렇게 책을 줬어요 책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주제가 되어 있으면 그 주제를 전사님이 만든 교제였는데 교육 담당 전사님이 우리말로 읽는 거예요 얘가 우리말로 그래서 이거 네가 읽잖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것 보세요 하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다음에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예를 들어서 여기 딱 구절 성경 구절에 나왔다 성경 구절로 이렇게 가는 순간 또 그러다가 또 설명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또 성경 구절 우리 말 전사님이 설명한 구절이 나오면 얘가 자기가 읽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이 Patriot에 붙어버려 어머니가 그냥 붙어버려 그러다가 또 전사님이 설명하려고 쓴 내용이 나오면 또 읽어 걔가 제수가 읽어요 자기가 그러다가 딱 성경 구절이 나오는 순간 붙어버려 윗입술이 붙어요 윗입술 붙어서 그냥 또 오이익으로 가버려 제가 놀랐어요 와,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야, 성경 말씀하고 사람이 쓴 글하고 구별하는구나 사람이 쓴 글은 제수가 읽고 성경 구절이 나오자마자 성령이 제수에 윗입술을 붙였어요 윗입술을 붙잡고 방언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와, 놀랍다 성경은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구나 그러고 있는데 걔는 이제 끝나고 또 내가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또 창문에 걸터 앉아서 계속 윙윙윙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방언으로 하는 찬양도 있다 한번 방언으로 찬양해 봐라 하면서 찬송가를 줬어요 찬송가를 그랬더니 찬송가를 줬더니 걔가 우리말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방언 찬송 그랬더니 걔가 말하기를 선생님,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몰라요 그때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래요 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나는 걔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냐? 하고는 걔는 또 창문에 걸터 앉아서 계속 윙윙윙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그러면 내가 뭘 시키면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또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전무사님이 전부 지나가면서 전부 취침! 다 조용히 하고 취침! 그런데 이제 우리 방에서 계속 윙윙윙 하고 있으니까 전사님이 문을 딱 열어더니 이제 그만하고 취침!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스란 아이가 전사를 보면서 안 돼요! 이렇게 전사님, 뭐가 안 돼! 그만하고 취침! 그만하고 자! 그러니까 또 애가 우는 소리로 전사님, 안 된다니까요! 말은 딱 하는데 말 끝나자마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말할 필요가 있어 말을 딱 할 때는 말을 하는데 끝나는 순간 또 붙어버려 그래가지고는 전사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안 된다고 안 돼요! 하면서 그 앞에서 어이구! 하고 있으니까 전사님이 화가 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 전사님도 은사의 세계에 무식한 전사였어요 그 다음에는 더 화를 내려고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전사님, 잠깐만! 내가 이 아이를 내 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데리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전사님, 어 그래요? 어 선생님이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내 방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럴 때 가면서 걱정했어요 아, 이 친구가 교사회 끝나고 온다고 그랬는데 아씨, 오갔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면서 제수를 데리고 왔는데 아, 이 방이 비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개하고 나오고 둘이서 그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야,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교사회를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잠들어버렸대요 그래서 안 온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잠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잠들게 하고 나하고 제수하고 둘이서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있게 됐는데 이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제수한테 야, 제수야 이리 와봐 나도 성령 받고 싶어 나도 방언도 하고 싶고 이리 와, 나를 위해 기도해 줘 해가지고 둘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잡고 기도하는데 지금 전사 아니면 최행애! 이렇게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근데 걔는 그냥 큰 소리로 하는 거야 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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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우 속으로 나는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냥 크게 웨우, 웨우, 웨우 하다가 목에 걸리는지 이게 기도를 세게 해서 목에 걸리는지 웨우, 웨우 하다가 또 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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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우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저렇게 세게 하니까 목에 걸리지 그러나 걔는 방언으로 하고 성령이 붙잡혀서 하는 거니까 내가 성령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저렇게 방언을 세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수가 그런 거예요 아유, 선생님 손 좀 놔주세요 그러는 거야 놓기 싫지만 어떻게 해요 놔달라는데 놔줬어요 그러나 또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혼자서 오냐오냐오냐오냐오냐오냐 계속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하고 있는 거 혼자서 계속 방바닥에 쳐다보고 있다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재수야 이리 와 한 번 더 기도하자 또 불러서요 불러서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 같이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아까도 더 세게 하네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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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iot Salut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하다가 또 악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하다가 또 악 목에 걸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도를 하다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손 좀 놔주세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놔줬어요 손을 놔줬는데 딱 그럴 때 토할 것 같아요 하는데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라오디기아 교회에 주신 말씀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이다 네가 이같이 미지끈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 내가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하는 라오디기아 주신 말씀이 딱 그 아이가 선생님 손 좀 놔주세요 토할 것 같아요 하고 딱 치고 나가는 순간 그러면서 손을 딱 빼고 나가는 순간 충격이 오면서 충격으로 오면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바로 라오디기아 교회와 같은 사람이구나 토할 것 같은 주님이 토할 것 같은 사람이구나 이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또 예수 믿겠다고 하고 내가 바로 미지끈한 사람이구나 그게 깨달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성령 받고 은사 받고 할 때가 아니구나 참 회계를 해야 될 때구나 진짜 회계를 해야 될 때구나 그래가지고 더 이상 걔를 못 불러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회계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은사다 하려고 능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 끝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3일 금식 들어가요 그때는 완전히 회계를 위해서 암튼 회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걔 오고 했는데 벌써 기상 이렇게 든 거예요 잠깐 걔 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밤을 새버렸어요 기상 아침 7시 새벽 집회를 기상 이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걔는 이제 걔 방으로 가고 나 이제 씻고 이제 걔는 방문이 열려 있으면서 방문에 딱 창문에 걸터 앉아가고 걔는 여전히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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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니까 목사님 조금 전까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 문 아니 선생님 조금 전까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 문 됐었는데요 지금은 주기도 문 만 돼요 사도신경 안 되고 주기도 문 만 돼요 그래서 알았다 빨리 와 하고 제가 내려갔는데 걔가 이제 앉아있는데 걔가 쪼르르 하고 내 옆에 앉은 거예요 걔가 하룻밤 셋다고 처음 만나는데 하룻밤 셋다고 벌써 일촌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벌써 이제 내려오자마자 내 옆에 딱 와서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려오자마자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려오자마자 딱 봐가지고 선생님 이것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냐 이 위에 천정이 껍질이 싹 벗겨져 있어요 뭐냐 윗입술이 계속 붙어서 움직였거든 밤새도록 밤새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빨에 부딪혀가지고 이에 부딪혀가지고 껍질이 싹 벗겨졌어요 나는 그것도 우연으로 안 봐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7살짜리가 이거 자기가 하려고 해가지고 껍질 벗겨질 때까지 했냐 아이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밤새도록 저와 함께 저는 이것이 제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건 제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성경 말씀이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제수를 통해서 데몬스트레이션 시연해 보이셨구나 데모해 주셨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성경은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완전히 성령이 제수를 잡고서 그런 은사의 세계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그거예요 그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얘가 오 선생님 이것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어요 하면서 성경을 들춰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제수 안에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야 아멘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3일간 회개하면서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내적인 확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도 되겠구나 이 말씀에 목숨 걸자 이 말씀 그대로 믿자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말씀대로 정말 내 말씀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오직 성경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딱 저를 세워줬으니까 성경 말씀이 확실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그럼 이제 저도 만나주세요 왜? 제수와에게 성령이 임한 거지 나한테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확실하게 회개까지 했잖아요 회개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제수를 불렀어요 야 제수야 일로와 우리 집에 좀 가자 걔 데리고 이제 우리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내 방에서 둘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나도 방에서 받고 싶어 얘 기도해준다 회개 기도까지 하고 왔다 이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데 얘가 난 안 되는데 얘가 또 이제 손을 살짝 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을 놔줬어요 손을 놔줬더니 얘가 일어나 일어나더니 내 머리를 갖다가 탁 탁 탁 탁 탁 탁 쳐요 그래서 무슨 성령의 깊은 뜻이 왜냐하면 왜냐하면 나는 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만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러고도 안 됐어요 결국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마치고 한차 기도 한 시간 넘게 했는데도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멈췄어요 끝나고 근데 이제 맞은 이유는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수한테 야 뭔가 특별하게 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을 테니까 야 아까 네가 기도하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내 머리를 막 쳤잖냐 그걸 왜 쳤니 그랬더니 제수가 말하기를 자기가 엄마 따라 부흥회를 간 적이 있대요 엄마 따라 부흥회를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은혜 못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강사 목사님이 가가지고 가면서 머리를 치고 가더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은혜 좀 받으라고 막 쳤대 이렇게 제자한테 두들겨 맞아도 안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확증해 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제부터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계속 준비해가지고 바로 이제 신학대 학원에 들어갔어요 신학대 학원에 들어가고 너무 감사하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학대 학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과정을 가는 거야 이제 가면서 계속 하나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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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3년을 해도 4년을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차 되었을 때 2년 지나서 3년차 되었을 때 그날도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주여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면서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게 스가리아 4장 6절 말씀을 부착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목회하게 해주세요 성령 없이로 목회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못 차겠습니다 하나님 해보니까 더 안 됩니다 성령 부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튼 확실하게 이미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말씀을 알고 알았으니까 확실히 봤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도 응답이 없어도 계속 6년째 된 거죠 그런데 그날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양빛과 같은 빛이 내가 비치는 거예요 태양빛과 같은 빛이 비치면서 와 이게 그냥 빛이 아니에요 내 온몸으로 이 빛이 비칠 때 그 약간 날씨가 서늘할 때 태양빛이 갔을 때 아주 따사로운 느낌 아주 기분 좋은 따사로운 햇빛 그런 기분으로 막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하듯이 뭔가 느낌이 너무 황홀한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오 주여 이게 뭐야 오 주여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오 주여 이게 뭐야 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눈도 못 뜨고 눈뜨면 뭐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오 주여 이게 뭐야 그런데 몇 분 이렇게 하다가 딱 멈췄어요 멈췄서 이제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오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그랬는데 그때부터 어떤 마음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오거나 뭐 할 때 몸에 쫙 느낌이 와요 터치가 와 기도하다가도 어떤 터치가 오고 그래서 아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또 어떤 때는 내면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요 어떤 때는 가슴 쪽이 따뜻해져요 어떤 때는 이마 쪽이 뜨거워져 그런데 온몸으로 어쩐지 딱 느껴오는데 그때 그때 이렇게 뭔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느낌대로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3년 채 그런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3년 차 됐으니까 부흥회를 한번 해야지 해가지고 부흥회를 열게 됐어요 부흥회를 열게 되고 강사를 모시게 되잖아요 강사를 모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호텔은 좀 개척교회 성도 20명이 있거든 그때 20명 교회가 호텔로 모시기는 좀 그렇고 모텔로 모시게 되는데 모텔이 호텔보다 조금 모텔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모텔로 했는데 문제는 이 모텔이 영적으로도 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텔이 좀 느낌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좀 모실 사람이 없을까 성도가 모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도가 그때 일곱 가정하고 청년들 좀 해서 한 20명 성도야 모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주님 모텔로 모신다는 게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은 곳인데 그냥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모실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정식 기도도 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자가 딱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면서 느낌이 와 안명숙 집사에게 강사를 모시게 하래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안 집사님 교회 좀 와요 전화했어요 왔어 저희 집사님 이번에 우리 강사 부흥에 있는데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일단 모텔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 중에 좀 모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집사님 강사 좀 모실 수 있어요? 할 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방이 이제 방 두 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약간 큰 방 거실이 있고 작은 방 하나 그리고 이제 아기 세 살짜리를 데리고 있는 아직은 그러니까 만 두 살이죠 이런 젊은 신호모부예요 거기에 이런 강사를 모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강사를 좀 하루라도 강사를 좀 모시면 어떻겠냐 모실 수 있겠냐 그러면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안 집사님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전사님 그렇잖아도 강사를 하루라도 모시고 싶어가지고 이불을 빨려고 지금 호청을 뜯고 있다가 전사님이 전화와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하루만 모시지 말고 아예 3일 다 모시세요 그래서 3일 다 모셨어요 뭐냐면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권사님 권사님 그리고 부흥이 열리면 꼭 강사를 집에 모셨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강사 모시는 걸 본 거야 봐가지고는 이번에 부흥이가 열린다니까 그럼 엄마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나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준비부터 하고 하루도 모실 수 있 준비부터 하고 이불이라도 이렇게 준비하고 전사님한테 이야기해야지 하고 혼자 생각하고 하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아시던 거예요 할렐루야 야 진짜 골방에서 혼자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 할 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혼자 그렇게 하루라도 모시고 싶어서 하고 있던 거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멘 뭐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메 진짜 성령님이요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내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진짜 성령의 음성을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유괴소리가 아니야 느낌이에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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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갖다 그래서 영감 감동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느낌이 오듯이 아무튼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둘로소가 둘로소가 인천항에 들어왔어요 이게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는 세계적인 단체예요 그 배 안에 한 500명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 500명도 타가지고 같이 배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 배가 인천의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갔어요 집회도 참석하고 그래서 가판 위에 책들이 있어 책들이 있길래 어떤 책들이 있나 구경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재가 딱 이루어지면서 체험권을 보면서 저 책을 구입하렴 그래서 속으로 왜요? 하고 이렇게 질문이 갔는데 내면에서 저 책을 사서 안집사 그 남편이 박집사인데 박집사에게 선물하렴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아니에요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그 책을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하나님 또 살 것 없어요 이렇게 또 이제 친구처럼 또 살 것 없어요 하고 부르는데 또 성령의 인재에 일어나면서 저 책도 사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책 두 권을 샀어요 두 권을 사가지고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그 박집사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집사님 내가 오늘 인천 둘로스 거기 다녀왔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고 왔는데 갑판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 책을 구입하라고 그러면서 집사님한테 선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답니다 읽어보세요 하고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한 3주쯤 지났을 때 전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로 가겠습니다 왔어요 전사님이 준 책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저 용인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책을 선물해 줘야 하는지도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이게 성령의 음성 따라 한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메 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도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령대로 난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나 정말 사람 안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나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친다는데 어떻게 가르치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았나 그런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메 할렐루야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두 번째 제가 하나님 만난 두 번째 사건이에요 크게 확실하게 성령 받을 거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줬는데 기도하는 몸이 아픈 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더군다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흥회 때에 참석한 우리 집사님인데 방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일어나고 있었는데 하루는 청사님 저희 집이 뭐 와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갔더니 저한테 스케치북을 세 권을 보이는 거야 세 권 그러면서 스케치북을 갔는데 막 쓰여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집에서 방은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강한 힘에 의해가지고 저것을 잡아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케치북을 잡았대 그랬더니 잡고 딱 앞에다 놨더니 또 그 펜을 잡아라 하는 느낌으로 드래 그래서 쫙 가서 막 힘도 가더래 힘에 의해가지고 펜을 잡았대 잡았더니 그 다음에 막 펜을 잡았는데 힘에 의해가지고 스케치북을 막 쓰여져 그래 페이지 넘고 막 쓰고 페이지 넘고 쓰고 스케치북을 세 권을 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걸 영서라고 그래요 영적인 글이다 그런데 방은하고 또 이렇게 연결해서 방서 이렇게 하게 돼요 방서를 쓴 거예요 영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더 사용하기 전에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다 일단 내가 분별할 테니까 기도하고 분별할 테니까 그때 쓰고 지금은 쓰지 말고 있어라 하고는 그걸 들고 왔어요 그 스케치북 세 권을 들고 교회로 와가지고 십자가 밑에 내가 항상 기도하는 그 강단이 십자가 밑에 딱 내려놓고는 올려놓고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성령의 것입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영을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제가 다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을 가장한 속이는 영이다 성령의 것이 아니다 사단이다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가지고는 집사님한테 신방을 갔어요 교회 신방대고를 입고 갔어요 가가지고 집사님 이거 성령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가장 속이는 영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거 쫓아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전사니까 어깨에 딱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느니 이 성령을 가장해가지고 방서를 쓰게 한 악한 영은 나와라 나가라 한 30분 난리를 쳤는데 가만 결국 못 쫓아내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산 기도하는 하루에 산에 올라오고 다섯 시간씩 기도하고 오는 그런 능력받은 집사님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도 내가 신학교 인도해가지고 지금 신학교 인도해가지고 그 집사님은 지금 사모님으로 저기 뭐야 그 평택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계속 신방 가셔가지고 이거 쫓아내야 이거 틀림없이 귀신이니까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마침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는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집사님이 쫓아냈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뭡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에서 이렇게 영 분별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받은 과정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잖아요 그때 성령이 충만함을 입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광야로 이끌잖아요 41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누가 보면 4장 1절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갈 일로 돌아오시고 그리고는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가시고 41금식 기도에 누가 보면 4장 14절 성령의 권능으로 갈 일로 가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1금식 기도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 일로 가셨구나 그래 그럼 나도 41금식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나도 목해하리라 사역하리라 그래가지고 41금식 기도를 하게 돼요 41금식 기도 아니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41금식 기도가 완전히 뼈만 남고 기도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오직 능력 받으려고 진짜 어려운 고비 막 배 잡고 뒹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능력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이미 저는 이제 말씀에 대한 확신은 있으니까 다만 내게 아직 안 이루어졌을 뿐이지 41금식 기도 죽자 사자 하고서 반드시 능력 받으리라 하면서 했어요 41금식 기도 끝날 때 감사의 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감사의 배 끝나고 다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20명 성도가 애기까지 다 데려가서 한 3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감사의 배 딱 끝난 다음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기도해 줄 때 아무런 일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 아무런 일이 아니라 세 번째 사람 결국 30명 그냥 기도만 해 줬네요 아 추야 아무것도 안 주시고 뭐 봐도 먹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타나는 것도 없고 결국 40일 금식 기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목숨 걸고 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 보호식 때 주신대요 보호식 때 그래가지고 그래 보호식 때 주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보호식을 하면서 능력 달라고 기대했는데 보호식 다 끝나도 아무 일은 없어요 다만 보호식 끝나는 동안에 이제 화가 좀 가라앉았죠 섭섭함이 가라앉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을 찾고 1년 2년 3년 목회하는데 능력 받으려고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11년 12년 차 45살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치료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건 성경 말씀대로 사람 안에 귀신이 있어요 악한 영 나와라면 나오는데 제가 명령하는 대로 나와요 재채기 하면 나와 재채기가 막 터져 침가리와 함께 나오면 침가리를 막 뱉게 되고 돈을 하고 종종 막 이불통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불통에 말해요 그래서 이불통에 말하고 안 나간다 나가기 싫어 얘 죽일 거야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이제 저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막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그전까지는 제가 기도해가지고 방언 하나 받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성두를 기도하면 성두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몸이 쓰러지는 일들 진동 떨림이 일어나는 일들 뒤집어지는 일들 암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아찍아찍아 소리를 외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불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세계 와 진짜 영의 세계가 있구나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이유가 있구나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왜 나쁘게 되느냐 악한 형들이 들어가서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기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냥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막연했죠 막연했죠 지식은 있는데 실제가 없었죠 그런데 진짜 예배 시간에 조는 것까지도요 사단이 졸리게 하고 있더라고요 집중해 한다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 사단이 하고 있어요 자꾸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미워 미워하는 거 사단이 하고 있어요 혈기 분노 사단이 하고 있어요 술 진짜 술 귀신이 있어요 담배 진짜 담배 귀신이 있어요 악한 형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악한 형들이 사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아기도 하고요 더 많은 귀신을 끌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우리가 능력 받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악한 형들이 도적처럼 들어가서요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 못 믿게 방해하고요 교회 떠나게 만들고요 공부 방해하고요 공부 게임 게임 귀신이 있어요 다른 거 말고라도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능력 받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었고 내 어머니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능력 받지 않아서 제 어머니 치매 걸렸어요 치맥기로 가고 있었어요 기도해서 악한 형을 쫓아내는데 치맥기로 가고 있는데 악한 형을 쫓아내는 순간 치료됐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게 능력 주지 않았으면 우리 어머니 치매 걸렸어요 치매 그것도 악한 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딸 악한 형들이 벌써 들어가가지고 우리 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난 몰랐어요 애가 벌써 손목 긋고 있었더라고 고등학교 때 벌써 여러 번 긋었더라고 악한 형이 벌써 나도 모르고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악한 형을 쫓아내는데 이를 갈면서 나오더라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악한 형이 내 사랑하는 딸 안에서 벌써 악한 형이 내 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악한 형을 쫓아내고 지금 딸 공부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지금 잘하고 있죠 우리 자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능력 받아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 성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이제 시간시간 나눠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짜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지금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게 이 말씀이 하나하나 제게 이루어지더니 나중에는 막 말씀이 능력 받고 난 다음에 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와 정말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요 성경에 있는 사건, 사건들이 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뭐 할 거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신학으로 이 말씀을 제안하고 있었더라고요 신학으로 제안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깨야 돼요 우리는 그대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행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에 목숨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자체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것 그 자체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왜? 이 땅은 잠깐이고요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짜 영적 세계가 있어요 천국에서 상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늘에서 잘 돼야 돼요 땅에서 비록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더라도 천국에서 상받는 자가 돼야 돼요 땅에서 그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은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에 목숨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누가 누가 했다 누구 이야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있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 내게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확실해 증거가 있어 나를 봐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성경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 말씀에 목숨 걸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루어낸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번불로 간절히 기도하겠고요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은 이 강단이로 이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번불로 기도합니다 주여